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모레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태환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 창원지법에서 열리고 지역축제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연기 통영시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